급한 일 하냐? 뭐든 가서 해결하고 와.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. 오늘 하고 싶었던 말 정말 많았는데 그건 내년 내 생일날 다시 하지 뭐. 고개를 틀 수 없을 만큼 힘든 하루가 저노네요. 어쩌면 그대도 나와 같지 않을까. 멈춰진 나의 걸음마저도 한없이 약해져 버린 우리들 남겨진 그대의 슬픔만이 남아 우리의 사랑이 그대에게 맞설은 기억에 비춰질 때 난 이제로 그 자리에 서서 그대 그리쳐 발길을 따라 나 여기 서 있을게 더 높이 흘러가는 시간 추억의 끝에 서 있네요 손 끝에 남겨진 그대의 작은 흔적들 이전이 내겐 그대로인데 멈출 수 없던 우리의 시간들 남겨진 그대의 슬픔만이 남아 우리의 사랑이 그대에게 우리의 사랑이 그대에게 우리의 사랑이 그대에게 도영 씨 성공하길 바란다면서 그러면서 마치 헛 물건 내지도 보내놓고 도영 씨가 마음 잡을만하면 불러내고 있잖아 생각해봐 전화만 걸려면 집으로 달려가는 도영 씨를 잡지도 못하고 보내야 하는 내 심정이 어떻겠나 우리의 사랑이 그대에게 우리의 사랑이 그대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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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 dark bed과를 따라 나 여기 서 있을게 마치 헛둑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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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